절어! 절어! 여러분들 토탈! 주연이 말이 사실이라면 선배는 도대체 왜 왜 나한테 사귀자고 한 걸까? 대체 어떤 마음으로 개털! 수고하세요 뭐야? 너 뭔 일 있어? 아니요 저 먼저 갈게요 가긴 어디 가? 내 일인가? 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자 이렇게 시험지를 접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지 풀으라고 자 밥 학생 받으세요 옳지! 시험 잘 봐요 굿잡! 근데 시험지 막 이렇게 접어도 되나요? 그럼 야 애들이잖아 애들 애들은 이렇게 해줘야 더 좋아한다니까 자 찰스 학생 봐봐 쟤 좋아하잖아 찰스 받아요 도 유얼 베스트 근데 비행기가 안 나르잖아요 나르잖아 이렇게 접으면 안 돼요 비행기는 봐봐요 내가 돈 줄게 또 다른 학생 좀 있어요? 뭐 많잖아 잭도 있고 뭐 잭, 잭 학생 자 시험 잘 봐요 맞죠? 이게 비행기지 자 잭 학생 맞죠? 맞죠? 웃었다 응 어 저 우선 있는데 야 편의점까지 뛰어서 지는 사람이 우선생 아이 그건 내가 불리하죠 하나 아 나 안 한다고 했어요 셋 아 안 한다고 했잖아 어 좀 basin 김 아, 몸이 묻었다. 무슨 여자애가 돈이라면 물물을 안 가리고 반칙을 하고 말이야. 뭐? 무슨 남자가 끝까지 쪼잔하게 투달투달. 나 이기려고 자기도 막 밀치고 그랬으면서? 됐다, 됐어. 뭐 이 정도는 이 오빠가 사지. 근데 너 아까 학원에서 왜 우중충해 보였냐? 무슨 일 했지? 아니요. 뻥치시네. 딱 봐도 무슨 일 있어 보였구만. 있지? 피 굳혔네. 그러네. 저번에 했던 말 그 손 선배가 그랬다는 거 정말이에요? 왜? 걔랑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점점 믿어지냐? 그 말이 정말이냐고요. 너 걔랑 무슨 일 있지?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. 너 그러다 진짜 늙어. 아, 그만 좀 해요. 말 끝마다 장난이야. 야, 장난 아니야. 진짜 늙어 보여서 그래. 거울을 봐라. 너 진짜 그러다 훅 간다. 선배. 동네 도둑 들었다며? 혹시 몰라서 문이랑 창문은 내가 다 확인했어. 네. 아따, 훈훈하다. 천하의 유정이 남 걱정을 다하고. 내 여자친구니까. 이abel시아의 삶은 말입니다. 한 달 다음 시간에aban 되는 것입니다.